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너무 예쁘다 네 좋습니다 좋아 예뻐요 좋습니다 네 하나 감사합니다 언제 다 찍어 언제나 최고, 오늘 조정하는가? 갑자기? 갑자기? 안녕하세요. 감독님이세요, 감독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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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을 들어올렸을 때는 좀 스스로 내가 귀엽다고 생각한 건 지금. 스스로가 되게. 조금 힘들게 아니라. 감독님. 밥 먹었어요, 이게? 너무 예쁘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손이 많이 보인다고요? 이렇게 해서. 여기 진짜. 어? 절대 지켜? 우리 오빠 절대 지켜! 김고은의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서 서로 시선을 약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? 그냥 아예 맞추볼게 아 진짜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둘 다 열흘이에요 아니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해 편하게 앉아요 아 지금 편해 편해 우리 사이처럼 좋자 너 케이가 잘 받을거야 This is BH Family 노래도, 노래도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세요? 이쪽으로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세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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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유미의 세포들 시즌2 포스터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이킹이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네 일찍 누웠는데 잠이 안와가지고 한 6시까지 밤을 지새면 2시간 자려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잠이 안와서 그때부터 또 한국 사람이랑 또 유튜브를 켜죠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저 진짜 차팍 다시 알쓸신잡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능 몰아보기 예능 몰아보기 요즘 되게 좋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역광 인물이라고 했던 빛의 이렇게 농도를 보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10 10 10